가뭄에 대비해 지역 실정에 맞게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 자동관수 시스템이 안동의 한 업체에서 선보였습니다. 안동 광지기업과 KT, 큐브NC가 공동으로 컨트롤박스와 자동압력펌프를 자체 기술로 개발한 스마트 자동관수 시스템은 원격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생산 농가나 소비자 모두 생장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. 수동과 반자동, 자동으로 노지와 시설하우스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안동 지역 스마트폰 농가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시간과 인력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